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가수 백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가수 백자입니다. 어제 또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한 국민주권당 백재길 기대후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이제 뭐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. 햇빛이 따사로운데 약간 차가운 바람이 있죠. 꽃샘추위. 이게 봄이 오는 줄 모르고 아직 이놈들이. 점심을 못 차리고 꼭 저기서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. 저기 저기 윤석열 같은 놈들이죠. 얼마나 무서웠으면 미군기지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. 그렇게 무섭냐 우리가. 노래 몇 곡 하겠습니다. 관광객 부분도 많이 와 계신데 지금 어리벙벙하세요. 어디가 자기 편인지 모르겠는데. 아무튼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. 지긋지긋해 한 번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 지긋지긋해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. 한 번 해볼게요. 지긋지긋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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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실 수 있겠어요. 하나 둘 셋 넷. 지긋지긋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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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긋지긋해. 오 좋습니다. 전쟁 부르는 한미훈련 지긋지긋해. 셋 넷.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. 콧지르는 환경오염. 지긋지긋해.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. 끔찍한 미군 범죄. 지긋지긋해. 셋 넷. 지귿지귿해 지귿지근해 지귿지근해 세계 청단 세균전 시럽 지귿지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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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주의 사드십이 지귿지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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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럽에서 행패 부리는 거 지귿지근해 지긋지긋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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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평등한 소파 협정 지긋지긋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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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위비 분담금 삥 뜯는 거 아주 지긋지긋해 더 크게 지긋지긋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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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돈 남으면 지내 입마이 포켓 아주 지긋지긋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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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연도 모른다는 유엔사가 아주 지긋지긋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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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년 분단세월 아주 지긋지긋해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보면서도 없어진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자동 꺼지는구나 이거 계속 눌러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쟤는 저쪽에서 아주 왜 윤석열이랑 탄핵을 잡고 계시냐고 그러는데 아까 탄핵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디올리송을 부르겠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라고 주얼리라고 친구들이 지어졌다죠 근데 사실 그 이름은 와전됐어요 청아키는 디올리에요 싼 것들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명품들만 가져오세요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드릴까요 디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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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가고 싶어요 미용중 비교 무려 으 으 어 те 으 으 아 아 이제 그 죽고 광고기 꼬들이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네 같이 한 번 외치시죠 전쟁을 반대한다 한미훈련 중단하러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 많은 곳 갖고 가고 싶어요 길거리 너는 빵에 가요 무슨 말인지 알고 찍으시는지 모르겠네 중국에도 유명한 게 뭐예요? 틱톡인가? 틱톡에도 많이 올려주세요 정말 세계 창피합니다 진짜 전세계 창피해요 이 명품병이고 전세계 언론에 나온 거 아닙니까?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핵 중의 핵 탄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핵 중의 핵이 무엇입니까? 미국에서 핵 들어올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탄핵이 있습니다 우리 구산화 후별가 지난주에 연설한 건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핵 들여올 필요 없다 옛다 핵 받아라 쉽죠? 핵 중의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미국에서 핵 들여올 필요 없다 옛다 옛다 핵 받아라 핵 중의 탄핵이다 핵 중의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윤석열 지하에서 이제는 더 못 살겠다 이젠 정말 지극지극 탄핵하자 탄핵해 이러다가 이 나라에 전쟁나게 생겼다 하루빨리 서둘러서 탄핵으로 평화를 찾자 다 같이 미국에서 핵 들여올 필요 없다 옛다 핵 받아라 옛다 핵 받아라 핵 중의 핵 탄핵이다 핵 중의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자 여기는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입틀막을 뒤에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입니다 국회의원도 입틀막 아하하 좋아요 맨 끝에는 폰틀막이에요 정신 바살사리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국회의원도 입틀막 타이스도 졸업생도 입틀막 자기 편 의사도 입틀막 국회의원 후보는 폰틀막 민주주의 정책은 거북권 독도는 이미 일본권 디올팩 마누라는 망할 것 기다려라 천벌이 간다 미국에서 핵 들여올 필요 없다 옛다 옛다 핵 받아라 핵 중의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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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에서 핵 들여올 필요 없다 옛다 옛다 핵 받아라 옛다 핵 중의 핵 탄핵이다 옛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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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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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 옛다 윤석열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마지막 한 번 윤석열 탄핵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